뚜뚜루루뚜뚜루 4명이나 여깄네 쑥 뭐야 저건 누구세요 어디가세요 아니 이상한 널스네 널스님 R 있겠죠? 으허이 사망공포증 알았어 이 새끼야 어디로 갈까 아이씨 귀찮아 이 새끼 왜 풀이가 안돼 어 으음 아하 불알이 있구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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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음 아 으음 얘들아 안살리냐? 아이고 아이고 불알 찾으러 가자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퍼뜨릴 때 딱 살려줬고 역시 여기 있구만 역시 여기 있었어 그래 빨리 가 요알은 제껍니다 하하 쟤 추적도 못하고 알은 깨지고 이러면 개 뒷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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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 어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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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디 내려가셨어요 밑에 내려가신거에요? 어허이 저 친구 어 저기있다 저기있죠? 어허이 저 친구 자 다시 가서 붙어줘 버스야 우리 숨바꼭질 할래? 아니 얘들 하나도 못듬리네 아니 형님들 발전기 안 돌리세요? 아 이거 또 한 대 맞았고 아 이거 돌려주고 아 하필이면 또 쟤가 걸리냐 나이스 하나 돌렸고 아 이거 돌려야된다 다 이거는 돌리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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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쓰라니까 아 이 새끼 사보타지 하고 있었네 도라이 같은 새끼 그래 너 뒤져라 그냥 차라리 도라이 같은 새끼야 그래 너 뒤져라 그냥 차라리 도라이 같은 새끼가 사보타질라고 있어 도라이 도라이 그래, 뒤져. 너는 뒤져라 차라리. 야, 이게 맞는다고? 아니, 씨... 이게 맞는다고? 졸라 노어이네? 에헤이, 아저씨 아저씨! 나이스! 일단 여기서 힐 좀 하자. 아... 아 힐 겁나 내리네. 아멘 어허이 빨리 붙어서 고쳐 어허이 아 왜 발전기만 돌리면 이렇게 못 맞추지? 어허이 어허이 아이 선생님 씨 아 아이고 잠시만요. 기다려. 키라고 간다. 키라고 간다. 아 나이스. 아이야 아이야. 에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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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수 너네끼리 살려봐 너네네네네네 아이고야 아직 안 죽었고 다 돌렸다 다 돌렸다 야이씨 문이 졸라머네 나이스 그럼 난 저쪽 문으로 가야지 여태 랩 에ıs 이리 오는 거 아니지? 어이구! 어이구! 미야란다! 어이구! 미야란다! 아 이거 나쁜 놈이 돼버렸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